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SetFocusMulticell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행과 열 인덱스로 특정 영역을 지정한 후 해당 영역에 속한 셀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행열 인덱스가 이 1인 지점부터 16, 2인 지점 사이의 셀들을 선택하는 예제입니다. 단, 그리드뷰의 포커스 모드가 Raw 혹은 Boss인 경우 Ignore Focus Mode True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있습니다. 버튼이 클릭되면 행열 인덱스가 1, 1인 지점부터 16, 2인 지점 사이의 셀들을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셀들만 선택됩니다. 행열 인덱스가 2, 1인 지점부터 16, 2인 지점 사이의 셀들입니다. 그리드뷰의 포커스 모드 속성 값을 Raw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영역에 속한 셀들의 전체 행이 선택됩니다. 포커스 모드를 Boss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행이 모두 선택됩니다. Set Focus Multicel 함수에 Ignore Focus Mode, True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포커스 모드가 Boss이지만 지정한 영역에 셀들만 선택됩니다. 포커스 모드를 Raw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포커스 모드가 Raw이지만 지정한 영역에 셀들만 선택됩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상관없이 정시적으로 자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러시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선택됩니다.